그래도 별 점심이래요 와...팔팔 떨어요 아... 너 바지가 쫄려 완전 신기해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바로 자던지 나도 어제 유튜브 보다가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 휴대폰 점심이래 내려와 저희는 쌀국수 먹으러 가고 있어요 쌀국수 먹고 원천욕 좀 즐기다가 올 예정입니다 머드 귀신 보여줄게 머드 귀신? 머드 귀신 이거 뭐야? 지컬인가? 아니야 이거 고수가 종류가 2개가 있단 말이야 이거 고수야? 이렇게 생긴 고수가 여기 있어 신기하다 와...팔팔 떨어요 든한 손으로 구경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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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에 사는 손으로 구경해 봐 오! 이렇게 만들어도 맛있어 쌀국수가 면보다 고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 센스 까몬 목 빠져보네 바닐라 보이스 안녕하세요 레이더 레이더베이션 오! 2명이요 1명이요 1명이요 까몬 2명이요 페이스북으로 예약하고 와서 할인 들어왔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티셔츠 2명이요 티셔츠 1명이요 티셔츠 1명이요 티셔츠 1명이요 아 오케이 저는 티셔츠를 앉아서 나도 바지가 쫄려 X라지 적혀있던데 야 끓는거 아니야? 뭐 들을게? 소탕물 깍둘해? 깍둘해 미지근 소탕물이야 미지근하다 미끌미끌거려 얼굴도 감가야돼 얼굴도? 잠수 이거 영화에서 본 것 같아 이거 한번 담가라 입자가 진짜 구워 미지근 미지근 유니카 조용하다 베트남 와서 제일 조용한 것 같아 설마 tear ㅋㅋㅋㅋ 힝 스?? ㅎㅎ 어우.. 이 정신을 살릴 수가 없다 드 unprecedented - 아nik 으 으 으 으 으 말하자마자 조금 약라있어요 조금 더 곱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몇 분에서 돈이 끊고 들어가야 되거든 얼마야? 3만동? 네 땡큐 오늘 저녁은 반깐 반깐이 뭔지 설명 한번 해봐라 반깐은 부침개인데 반세오가 이제 큰 부침개라면 이거는 이제 쨔깐한 부침개 이게 남부지방이 어쩌저쩌고 했는지 올라가서 먹어봐야 알지 완전 로컬 완전 숨겨져 있는 거 오구 한번 해볼까? 여기서? 오케이 한번 해볼까? 어? 페이셜 섭다 반깐 사이버 사이버 오오 오케이 알겠어요 넌 짠 파파에서 나올 때 50이라 했잖아 파파에서 나올 때 50이라 했잖아 그게 5만동이네 50 뒤에 금세계 빼고 50 우리는 50만동인 줄 알고 50만동인데 너무 오모한 일했잖아 아 그럼 뒤에 빼고 50 이런식으로 어 소박하고만 망고래요 망고 망고 파파인 줄 알았는데 망고 파파인 줄 알았는데 망고 까먼 오 그거 맛있는 냄새 난다 뭐야 부침개만 고기 끙 안전 육아 음 음 진겨먹 오케이 풍혼 아 넌 그냥 타줄게요 흐흫 계란빵 느낌이 강하네 음 음 음 음 다해서 12만동 6천원의 행복 다음 코스는 어딘가요? 그리스식 반미 반미는 아니고 샌드위치? 샌드위치 반대인가 봐 반대네 근데 제일 GK인다 5만 5천원 콜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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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제로? 1? 2? 1 15만원 오 뜨거워 맥도날드에서 먹은 것 같은데? 스냅렛 맥도날드 맛있는데? 익숙한 맛 그리고 4 4 4 5 5 5 3 5 5 4 5 5 6 6 5 7 8 2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길래 샀고 요거는 친구가 맛있다고 해서 샀고 요거도 친구가 맛있다고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쌀국수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해서 샀고 라이스페이퍼 두개는 보미가 사달라고 해서 샀고 요거는 친구가 사길래 따라서 샀 라면입니다